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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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해서 정권의 언롱장악 음모를 저지하는 반초가 될 수 있을지 역시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. 그러나 저희 YTN 노조는 지금껏 그려왔던 것처럼 결코 이러한 압박에 불하지 않을 것이고 저희가 옳고 정당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하니 그 어떤 압박이 와도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